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 주토피아에 살고 있는 슈퍼밍스 새들은 모두들 아름다운 긴탈과 저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새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들이 전주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토피아의 슈퍼밍스를 만나러 사업자들의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쿠키아의 슈퍼밍스 새들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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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위해 퀴즈한 코너들 한 번 시작해볼까? 우와 정말 많은 분을 맞으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친구들을 즐거우고 있는 남주의 한 사람이에요. 자야 저도 여러분께 멋지게 인사 한 번 드려볼까? 멋지게 인사. 우와. 정말 멋지게 인사할 수 있죠? 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퀴즈하고 행사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 모두 후위까지 올려 올바른 착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소표에 대해 다양한 애들이 사용할 텐데요. 모두 저마다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 저희 대상에서는 슈퍼 위드 라는 성격이 납니다. 오 쥐은 뭐하고 있냐고요. 날씨 세대를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 부르고 보니까 너희들 많이 배고프겠다. 어서 새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줘야겠어요. 오 다리야 오늘 뒤쪽에서 뽑고 있어. 오 부른들 종류가 얻고 있는데 종류는 어디로 갔지? 오 종류야 여러분 오늘 뒤쪽으로 가주세요. 종류야 잘 먹어야지. 어서와. 종류야 잘 먹어야지.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승판을 내는 데 준비를 할게요. 종류야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게. 우와 정말 멋진 행운을 가지고 있겠죠? 어머 종류야 저도 많이 배고프겠다. 그럼 오늘 뒤쪽으로 가신게 먹고 있어. 자 종류야. 오늘 여러분의 친구들 한번 만나볼까요? 여리야 이쪽이요. 어서와. 좋아. 자 여러분 이 친구들 홍등강 인물에 기름을 연결할게요. 어 여리야 너희들 여러분께 우리 키우는구나. 자 여러분께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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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여리야 너희들 중에서 다리를 함께 맛있게 먹고 있어. 오 이런게 아니라 친구분들 막둥이 캐리에게 맛있는 먹이를 줘야겠어요. 아 캐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생략을 준비했다니까. 꼭 그럼 캐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 캐리야 당먹을 시작해요. 자 여러분 두 번 해드릴거에요. 오 캐리야 당먹을 시작해요. 오 캐리야 당먹을 시작해요. 진짜 여러분 두 번 해드릴거에요. 오늘은 캐리야 당먹을 시작해요. 덩치가 정말 크지만 우리나리는 생략하기 아니겠답니다. 자 캐리가 먹고 있는 먹이는 좀 기다려줄게. 자 바로 정류기란 생략이에요. 이렇게 퍼드한 덩치가 유지할 때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됩니다. 어 캐리야 천천히 먹어요. 오 캐리야 당먹을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 양을 먹으면 주요에 들어가자. 알았지? 우와. 이렇게 퍼드는 덩치를 유지할 때에는 하루에 1kg 정도 덮고 있는데요. 많은 날에 한꺼번에 굴러하게 되면 세둘로 비판을 할 수 있어. 여러 차례 나누어서 천천히 굴러기 하고 있답니다. 오 이제 캐들에게 충분히 감기를 줄 것 같은데. 꼭 필요해. 이리와 너희들의 집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거야. 연애안 기다려. 안녕. 오늘 새들도 충분히 먹기를 먹었으니. 지금부터는 새들이 좋아하는 하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물속의 물고기를 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가 비행한 예정이니. 자기에 꼭 앉아올까? 결렴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자 그러면 하나의 연습 시간에야. 아까와. 자. 돌투가 들어가서. 돌투기를 당돌에 나와. 칠습니다. 자. 백두를 굴대 실용이 굉장히 좋아서. 유용기 수술도 당돌에 날라칠 수 있답니다. 역시 강화의 멋진 상향은 같네요. 오. 유용기 수술도를 새들이 얇은 진동을 위치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봐줘야 하는 중요 하나입니다. 오. 그럼 진동을 새들이 건강도 한번 챙겨입을까? 음. 장난그렇게 강화의 긍강에 챙겨입을까?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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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친구들. 오늘 날이 나 26배에 꼭 긍강에 있는게 이름을 담으려고 해요. 오. 나이가 정말 많아 보이지만. 평균 수능인구요. 60년 매일 합니다. 호흡으로 강화. 지금부터. 너의 건강을 한번. 직접 체크해볼까? 첫번째를. 눈물소리를 한번. 해볼거야. 소리가 파다 골랐으니. 귀를 잠시.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강화. 준비됐지? 한번만. 하. 우와. 엄청 크죠? 한번만 더 들어볼까요? 가물아. 다시한번더. 우와. 하. 이렇게 큰 소리를.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오. 그럼 두번째로. 컴퓨터도 한번 체크해볼까? 가물아. 오늘. 기분이 어때? 기분 좋으면. 가물아. 춤도 한번 쳐볼까? 자. 넘치다. 시. 우와. 이렇게 기분 좋으면. 춤도 굉장히. 잘 춘답니다. 가물아. 기분도 좋아하고 있는데. 가물이. 에이도. 우와. 너무 귀엽죠? 꼭 이렇게. 기분 좋으면. 춤도 추고. 보면. 귀여운. 에이도. 굉장히 잘 하긴답니다. 꼭. 가물아. 대기를 한번. 할겁니까? 가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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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리아주까지. 꼭.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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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답니다. 오. 그럼. 마지막으로. 발가락. 한 번. 아. 아.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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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안녕. 자. 친구들과 안녕.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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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아허. 그럼 지금부터 아래 가장 잘하는 두 종류의 뮤직비를 찾으기로 한번 만나보려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존재하는 친구들, 바로 노랄머리 알아주는 분, 이름을 신비 라고 하는 친구예요. 신비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번 드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어? 그런데 오늘 신비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럼 신비 기분이 좋은지 한번 직접 불러볼께요. 신비야 기분 많이 좋아? 네 우와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건 어때? 잘할 수 있겠지? 신비야 노래 잘 준비됐으면 시작 좋아요 자 한번 더 좋아요 자 제대로 불러보자 좋아요 좋아요 오! 한 번 더 좋아요 좋아요 우와 자 그럼 어떤 소리일까요? 요리는 굉장히 해피버이든의 출력입니다. 신비야 한 번 더 준비해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더 시작 좋아요 우와 우와 신비야 이 길을 가면 더욱더 많이 연습해야 될까 자 다음에 다음에 이제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아마존 의무소들을 이렇게 아마존 의무소들을 사람의 의무소들까지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의무소들 같이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오오 그럼 이번에는 산들 아프리카 회수님과 날라친구를 여러분께 직접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번 드려볼 거야 자 준비됐지? 자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오오오 아 날라가 인사했는데 어 너무 조용하다 날라 다시 한번 더 인사하네 저는 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사하네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더 어 좀 좋아? 아 간추납을就시기로 하 하는 잘하네 응 그럼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번 했으니까 다시한번 인사하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안녕하세요 해 해줄수지 말아라 지금부터 좋아요 기ут practiced 어머니 1년이 되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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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기분이 웬만한 좋은거니 첫번째로 기대해볼게 호루나기라고 나를 보자 호루나기 신나 잘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올거같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오란빛 소리로 한번 따라야겠다 너네라 준비됐지 오란빛 소리로 와 그럼 이번에 주변에다 신분이 될수도있네 신나 10일쯤 퇴장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열심히 해드릴 수 있는지 들어가 안녕 자 그럼 이번에 오 우리 게임에서 자 우리 집에서 열심히 해드릴 수 있는 전화배들이다 한번 롯어드리자 전화배들이 정말 열심히는 롯어드리자 전화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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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직접 한번 받아보는거 어때? 랄라 김지 전화배들 랄라야 안전하게 전화배들 랄라 그럼 이번에 이 장사할 수 있겠어? 먼저 귀여운 고양이를 위장해 볼까? 고양이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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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예단하다 어? 랄라 내가 아빠부터 지켜봤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아빠가 오늘의 표정들이 나뉘 못 오신데 랄라가 아빠한테 한번 불러드립니다 랄 랄라 랄라 좋아 랄라 랄라 오빠랑 배우고싶다 유지사야 흥미를 잘하려고 해 주실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먼지 능력을 보여줄 신기한 안내를 위해 다시한번 쿨팡스를 구성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발견한 친구들을 잘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도 비슷한 헌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앵무새를 말하는 연습시간까지 가져갔다면 지금부터는 귀여운 앵무새들한테 친구같은 분들 시간을 가져올까요? 자 혹시 친구들 오신 분 어디에 안 계신가요? 네 어디서 가르쳐요? 기다려주세요 아우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스텔랑 3번째 중에 이 어린이들에게 있는 여자들을 자기에서 문을 해 주시구요 자 그럼 쿨팡스 멤버들 친구들하고 만나볼까요? 자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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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이사할까 어서와 가다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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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get orden effic용 doğan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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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OK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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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태양아 어? 친해지고 와! 친해지! 자, 이제는 이제 2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축에 어떤 분이 주의보시죠? 고도의 어린이 형님께 한번 기름을 해보겠습니다. 자, 2축은 주의보시고 가운데 중에 고동색이 우리 여자분의 친구들이 맞아요. 자, 금방색을 보시래요. 자, 길에서 밀어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꽃을 자기 다음에 거기 가볼까? 태어나라도 힘차게 외쳐주고요. 시작! 자, 웃으면! 와! 자, 이 형들의 여자분들을 주변에 호신과 남호신과 민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키우는 거죠. 와! 자, 앞으로도 우리 여자분의 친구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세븐인들과 소영이에게 다시 한번 큰맛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자분들, 호체들과 친구들과 배워낸 시간을 가져왔다면 자, 지금은 저는 세븐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바로 신나는 비행운동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영이 이미 왼쪽으로 펼쳐질 수 있으니 자리에 꼭 앉아서 관람을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왼쪽으로 가볍게 호흡을 펼쳐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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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아, 소영이 충분하시는데 아, 체수기! 도와줄 게 있겠죠? 네, 좋아요. 자, 체수기 나라들과 준비, 출발! 자,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자, 잘 됐구나!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두 부분만을 잘 느끼는 게 있는 뛰어난 무너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진단 운동 시간이었죠. 자, 계속해서 세븐이 비행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븐이 비행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자, 자기의 통, 앉아다 함께 몸을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무릎! 저쪽, 뒤쪽을 받으세요. 황당하게 운동 시간이었어요. 어서와! 자, 아,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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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엔 모두! 앞쪽으로 갈게요! 헤드아! 자, 한 번 더! 힘차게! 붙어갈게! 다 같이! 좋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많은 정체의 심돌이 되어있는 해체처이 된적이랍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은 춤출하면 무넘할 수 있으니 자기의 통, 앉아서 단련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주목받으니 여러분들의 시선 바로바로 점점 뒤집니다! 자, 가요! 펠리콘! 자, 여러분! 아직 끝나면 안됩니다. 펠리콘! 펀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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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리콘 친구들의 정치가 걷 respeoder한 수컴 펀리콘 친구들이에요. 약자 빌말기에 주입했으니 모두 머리를 길게 찍어주세요. 자 다시한번 여러분 뒷주발기 바르세요 자 한번 더 같이 날아보자 오늘 끝났지 않습니다 아직도 1번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더 무드로 머리를 조심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뒷주발기 바르세요 자 한번 더 힘차게 움직일게요 다시한번 뒷주발기 바르세요 자 방금 우리 때같이 이 친구들 보기에는요 10킬로도 배달이 됩니다 자 거대한 덕질을 비교하고 안정적인 비교하는 길이 두 번의 친구들 협력해 편안한 날을 가지고 있는 때문이에요 오 고마워 같이 운동하기로 한 졸리나 안아주는데 졸리네 도대체 어디갔지 어느ого 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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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Bra 졸리네 졸 더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게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이 친구들은 모두 멸종이길 모델입니다 지금은 큰 원으로 되어있어 처음에는 동물에게 든 피해가 바뀌지만 언제까지 돈들라 사랑에 격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돈과 사랑의 요리가 강조하며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무릎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 리스트 레벨을 펼치는 게 랑 지혜에 갈게요 남편 채널 여러분에게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게요 친구들 안녕 남편 채널 여러분에게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게요 남편 채널 여러분에게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게요 감사합니다.